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바로 관상어박람회에 왔습니다 매년 열리면서 이틀에서 또는 3일 정도 매년 열리는데 제가 오늘 관상어박람회에서 열띠어 또는 정말 멋진 관상어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주차를 하고 왔어요 올해에는 어떤 업체들이 어떤 생물들을 들고 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품평예? 그것도 아죠? 아 몰랐는데 주체가 해양수산부네요 와 대박 오자마자 여기 지금 이야 바로 용이라고 불리는 아로아나들이 있습니다 와 색깔 봐봐 이거는 관상 포인트가 엄청 많은 그런 어종 중 하나잖아요 우와 은상? 벌써 당선됐네 우와 백룡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엄청 큰 편은 아닌데 색깔이 와 축하드립니다 은상 오야 여기 금상 있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금상 오자마자 품평예가 끝났나? 우와 얘도 백룡이 있나 가까이서 비닐 보면 정말 크고 멋있어요 동상도 있을텐데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아로아나가 금용 백룡 정용 흑룡 뭐 해가지고 색깔이 엄청 많죠 우와 저 개인적으로 백룡도 멋있지만 이 친구처럼 약간 금용처럼 약간 우와 비닐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야 얘 난 얘가 금상인데 나한텐 우와 얘 뭐냐 아 버터플라이 코인데 숏바디인 것 같아요 숏바디 크기는 엄청 커요 주먹만한 물고기들 아니 군붕어들 야 너네 뭐야 오란다야 난주야 뭐니 너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궁금해가지고 여기 머리에 혹 같은거 어떻게 제거하냐 했더니 그냥 커터칼로 쓱쓱 잘라도 얘네가 저기엔 신경세포가 없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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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 같은거 있죠 이거요 되게 특이하죠 자 1층 반대편에도 엄청 많지만 2층이 바로 있어서 한번 올라와봤어요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겠구만 여기 여기 보면은 철 갑상어 파입니다 철 갑상어 요 만한 귀요미 귀엽다 platform 따라와 그리고 핑크맬리세넥 터틀 진짜 오랜만에 보네 저기 엄청 많네 이렇게 귀여운 수생 so squid 性고uates 페뉴슐라쿠터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 뱀파이어 크랩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의 나주계랑 번식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알에서 조에아랑 메가로파 단계가 지나서 알에서 바로 치계로 전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반려새우 CRS 바퀴벌레처럼 많네요 체리새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집에 하나쯤은 꾸려볼 만한 그런 용품들과 수초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야 정말 화려한 디스커스 제가 아마존에 가서 삼수에서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트 디스커스 얘는 블루 다이아몬드라서 있네요 와 유리수저 주모가 엄청나다 얘가 엔젤 PC인데 무슨 엔젤이냐 와 여기도 되게 분위기 있게 잘 해놓으셨네 사실 이게 모아넣어서 이게 형광색으로 뭔가 이게 알록달록 하지 이게 하나만 둬도 사실 이쁘긴 하거든요 아 이게 테라핀이다 다이아몬드 백 테라핀입니다 얘네가 아마 오네이트일 건데 가격대는 몇백만 원까지도 가는 그런 종류인데 실제로 미국 거북이고요 기수지역에서 막 사무사도 뜯어먹고 막 수초도 먹고 막 잡식성으로 다 먹습니다 아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있네 아예 구성이 되어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항을 좋아합니다 직접 꾸며도 좋지만은 직접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이야 이 수조가 좀 감명깊네 가오리 수조입니다 동굴의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야 이런 걸로 이제 아쿠아 스케이핑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자연을 수조 안에 자연을 하나 만드는 건데 재료들도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요 와 저 그리고 이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랄라 그린 미니 헤어 그라스 벨렘 루드 위지어 베레니스 미크라 텐 붐 아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수조 하나씩 꾸미고 이름 소곡정 뭔가 경강 가네요 아 그리고 저도 지금 한마리 기르고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그런 어종이죠 공기를 안 넣어줘도 라비린스 기관으로 공기호흡을 할 수 있는 배타입니다 아 여기가 엄청 많아서 디동까지 있어요 이야 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곳인데 이야 팩 테라핀이 엄청 많네 이야 5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다섯 마리 있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리고 여기는 우와 이게 파충류랑 다 있네 와 내가 좋아하는 아홀로톨 우파루파라고 하죠 여기 빅스팟 오네이트 역시 테라핀이 와 가격대가 다 달라요 슈퍼 텍사스 또 다른 슈퍼 텍사스 우와 귀여워 눈동자 이야 그리고 오네이트 우도 이제 육지에서 이 잡식성으로 막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잘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플로리다 박스 터틀 와 이 친구 플로리다가 찾았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녀석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나간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옐로우 스파티드 터틀 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업체분들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업체인데 아쿠아스콜입니다 여기가 거북이 종류는 진짜 많이 해요 아 이스턴 박스 터틀 이제 더덴이라는 업체인데 여기가 비바리움이랑 식물이랑 파충류 이것저것 하죠 야 너구리 꼬리 익기? 이거는 토종 익기예요? 아 네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제 너구리 꼬리 익기라고 해가지고 꼬리 익기 중에 형태가 약간 좀 독특하게 나오죠 우와 진짜 너구리 꼬리 같다 이게 작은 이런 비바리움이라고 하죠 이제 살아있는 식물이랑 생물들이 이제 공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 조성해준 사육장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와 미쳤어 군붕어다 이런 거 처음 봐 얘 진짜 여태까지 모은 군붕어 중에 제일 크다 아 이게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란다네 오란다인데 박람회 특가로 20만원이래요 이게 박람회에 오면은 좀 많은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전분한주가 얘는 40만원인데 아 얘네 되게 멍청미가 있네 군붕어도 매태역이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관상어박람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품평회인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네요 그리고 오늘 있겠지 생물 생물 왜 없어 아 있다 있다 있는 것도 있어 와 이게 여러분들 비단잉어입니다 비단잉어의 시초는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일본 연못에서 아 맞나? 우와 여기 있는 애들이 아마 수백만원에서 비싸면 억대까지 되는 그런 잉어들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안 들어온 잉어들도 많고 들어온 잉어들도 있습니다 얘는 올 레드 지금 물이 좀 뿌예요 아마 여기다가 영양제 같은 거 미생물 같은 거 뿌렸나봐요 물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조금 뿌연게 아쉽네 오 얘는 검정 무늬가 좀 많아 와 얘 아마 금색깔 황금색깔 그때 1등했던 애 얘 아닌가 이게 제 손이 위에 있는데 한 60에서 70cm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얘 진짜 커요 아이고 아이고 안선비단잉어에서 번식한 버터플라이코이 인워들인데 아 물이 전체적으로 좀 뿌얘서 좀 뿌얘게 나오긴 하죠 아쉽지만 이런 것들 일왕에서 기르시면 아까 있는 애들처럼 커집니다 이야 여기 금붕어들이 많고요 좀 특별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우와 어우 얘 빨간 가면 썼네 우마님 저... 어 뭐야 어 진짜 우마님이라 써있네 이거 노린 게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빨간 가면이 쓴 것처럼 느껴지게 우마님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란다인데 약간 색깔이 검은 색깔에 하얀 색깔 배경으로 되어 있는 약간 범고래 같은 좀 약간 귀여운 상 약간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해요 가격은 블랙 어 블랙이 좀 더 저렴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 여기 진주린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을 끊으면은 저작권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...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 관상 포인트를 잡아서 입양도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 오호 비화리움이 역시나 있군요 우와 이거 이쁘다 약간 할로윈 크랙 같은 느낌인데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야 그리고 반가운 얼굴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마존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개구리 전문가이신 세훈님 아 여기 계셨네요 아 야 여기 보면은 어? 이것은? 예 이번에 제가 브리딩한 친구인데요 얘가 이제 일본 재래종이에요 산천개구리라 해서 포레스트 그린프롭 우리나라에는 산천개구리 없죠? 네 아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 되게 비싸게 생겼는데 조금 주둥이 얼굴 쪽이 좀 다르게 생겼다 네 맞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불확적으로는 산천개구리랑은 아예 다른 쪽이 있어요 아 그린프롭 그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특이합니다 얘네 우와 얘 진짜 색깔 진짜 이쁘다 예 먹성도 끝내줘요 예 그냥 사람 손만 보면은 얘 일로와봐 진짜 먹네? 게임에 나오는 팽면처럼 그냥 나오면 먹는구만 이야 대박 진짜 이거 되게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이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나요? 그래도 좀 일반적인 디바리움과는 다르게 저는 조금 더 자연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걸 좋아해서 그대로 좀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와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뭐를 많이 기르세요? 작은 양서파충류 위주로 사육을 하고요 작은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오 뭐야 아 여기 개구리가 있었네 이게 알게 모르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육장 비바리움 이렇게 갖고 나오셨네요 우리 지우님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타마타 거북이 인형이라든지 이런 팍 터틀 레이저 백 데오브리치 멕시칸 잔렌드 머스크 터틀 또 뭐냐 너네? 피라노코 이런 거 진짜 귀엽네 이런 것도 판매합니다 아이고 이거 반갑네 이거 쓰세요 여러분들 제발 크레 영양가 좋은 크레이영량 아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어 이거 수퍼원 오!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출처를 아시나요? 이거 누가 만드셨지? 이거 참 특이합니다 에? 이런 것도 있고요 역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고 그리고 개량도 엄청 잘합니다 신기합니다 얘네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린피시라는 곳입니다 야 맨날 인터넷으로만 봤었는데 여기 쇼핑몰은 처음 와봐요 와 근데 규모가 엄청나네 어 제가 좋아하는 청수입니다 청수 여기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셔서 오셨네요 여기에 수초들도 있고요 귀여운 강아지 우와 이거 뭐야 동자개랑 맥이랑 섞어놓은 듯한 느낌? 와 엄청 많아 아니 뭐야 아니 사막이 너 여기 왜 있어? 오 좀 독특합니다 구피 이런 색깔은 처음 보거든요 야 찍으려고 하니까 뭐 있는 거냐? 색감 너무 이쁘죠? 와 이런 공방들도 있구나 여기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비바리움이랑 조금 다른 느낌? 물 속에 이런 이끼들과 수상 프렌치들을 조금 접목시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초들이 질산염 먹어주고 성장하고 물을 정화시켜줘서 여기에 있는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? 네? 꽁치처럼 생겼네 크기는 작은데 여기에 한 3cm에서 4cm 정도 되는 특이한 친구 물고기들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끼랑 수초가 많고 이야 우와 저거 신기하다 아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 여기도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경하고 입양을 하시겠다고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런 곳이에요 저쪽에서 행사 같은 거 하시나봐요 우와 이건 진짜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디스커스는 몸에서 어떤 액체가 나온대요 뭐 밀크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거를 지금 새끼들이 뜯어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미가 몸에서 먹이를 이렇게 내뿜어요 참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미들이랑 새끼들이랑 어느 정도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데 크기가 엄청 다르네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자 뭐 주세요 넘지도 모르고 온 거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해수어학인데 시스템이 이렇게 돼요 여기 아래쪽에 스키너라고 해서 단백질을 분리해주고 아마 이게 물이 내려오면서 물리적인 여과 생물학적인 여과 다 하고 물을 다시 올려주고 다시 내려보내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와 그리고 이런 작품들도 와 진짜 이쁘긴 하다 약간 숲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심지어 저쪽에 이렇게 길까지 비까지 완벽하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관성어 박람회가 매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볼 때마다 항상 특이하거나 새로운 업체들이 생겨나고 어필하는 부분이 항상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품평회가 누가 1등하고 2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티 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보여지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피 품평회를 지금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잉어 품평회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로아나 금상, 음상, 동상까지 한번 봤는데 다양한 업체분들이 오셔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화면을 와볼 거고 우리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addict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발리 언니도 너무 좋죠 이런림은